보니까 1990년대 중반 정도 됐을 겁니다. 초중반 그때 이제 한국사회에 많이 읽혔던 책이 한길사회에서 나온 로마인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읽혔습니다. 그때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시오노나나미라는 작가가 인터뷰한 것 중에서 아주 기억에 남는 것이 자기가 낳아서 자랐던 그런 일본이란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버블이 붕괴되고 난 다음에 일본이란 나라가 어디를 향해야 될지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 한내 인터뷰 내용이 지금 기억이 나거든요. 보시게 되면 참 오늘 제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무료하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려면 청년기든 중년기든 노년기든 간에 나름의 추구하는 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소망이. 이제 우리 사회가 그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잃어버린 지금 상태인 거죠. 그래서 90년대 초반에 로마인 이야기의 작가인 시오노나나미가 일본이 버블 이후에 겪는 어려움을 표현했던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다. 그래서 오늘 마침 매일경제신문에 신년좌담회가 있었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런 신년이 되면 신년좌담회 같은 게 많았는데 언론에 요즘에는 그런 게 많이 없어졌죠. 그만큼 사회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그다음에 지식인들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새해가 되더라도 신년좌담회 같은 부분들이 더물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 오늘 여러분 소개해드릴 분들은 한 번 귀담아 들을 뿐이 이 세 분은 다 자기 분야에서 일과를 좀 이루신 분입니다. 익숙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 그다음에 이정동 서울대 공과대학원 교수 산업공학을 하시고 한국의 경쟁력에 대해서 글을 많이 쓰셨고 이분은 이제 이근 씨는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신데 경제학을 정통 경제학을 하신 거죠. 이분들이 이제 하시는 이야기를 한 번 이렇게 하면 참조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이야기가 이 최진석 교수께서는 정말 한국이 크게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시대 상황을 맞았는데 정치가 참 앞을 많이 가로막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산업공학가로서 이런 경쟁력 문제 오랫동안 그렇게 연구를 해온 이정동 교수께서는 경청 공감 특히 과학적 태도 어제도 한 번 다뤘죠. 과학적 태도가 정말 정실하다. 그러니까 한국의 지도청에 문과 출신들만 포진되지 않고 엔지니어 출신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 한국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엔지니어적 관점 엔지니어적 사고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했을 거라고요. 지금 도처에 보게 되면 다 변호사 출신들이고 판사 출신들이고 검사 출신들이니까 엔지니어적 사고가 거의 없는 겁니다. 인과적 사고 원인을 파악해서 원인을 고치려고 하는 거가. 여기에 이제 이근 교수께서는 엘리트 교육이 굉장히 부재하고 한국 엘리트의 세대교체가 없이는 한 단계 도약이 참 힘들다 이런 신년자담회를 했는데 그분들이 말씀하신 풍부한 내용들은 다 이렇게 제외되고 아주 중요한 내용만 압축했지만 그 내용만 보더라도 이분들이 신년자담회에서 뭐를 말씀하시는지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이미 선진국입니다. 13위권이죠. 경제규모에서. 참 여러분 이만한 나라를 만들기가 불가능합니다. 정말 1960년대 이래로 한국이 성장해 온 것은 인간의 힘과 노력만으로 이렇게 성장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신앙을 가진 사람 입장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괜찮은 나라를 만든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괜찮은 나라를 만든 거죠. 한국 사람들은 지금 이제 사회적인 문제에 많이 매몰돼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이나 고마워하는 마음을 이렇게 많이 잃어버린 경우도 많지만 세계의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해 보게 되면 전후에 이 정도의 나라를 만든 것은 손에 꼽을 정도가 아니고 저는 찾기가 힘들 정도의 그런 사례거든요. 이런 기반을 만들기가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60달러 수준에서 뭐죠 교역규모나 경제규모가 13위권까지 올라간 나라를 만드는 것은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 거죠. 여기서 참 잘해야 되는데 하지만 선진강국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고유한 지식을 생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만의 장르가 필요합니다.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선진강국이 되기 위한 비전을 먼저 제시해야 됩니다. 그동안은 다른 사람들이 만든 지식을 응용해 가지고 돈을 벌고 나라를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고유 지식을 만들어서 다른 나라에게 도움을 주고 우리가 또 더 나은 선진국으로 이렇게 도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꿈과 비전이 정치지조다 다 함께 찾기가 힘들다는 것이 굉장히 아픈 부분 가운데 하나인 거죠. 참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식인들이 갖고 있는 영향력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떨어진 사회가 됐지만 시대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하시는 이야기를 한 번 재해석해 보는 것은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죠. 최진석 성화대 철학과 명예교수는 지식을 수입하는 국가 아니라 지식을 생산하는 국가가 선진강국 선도국과 전략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주어진 판에 사는 게 아니라 판을 새로 짜는 선도국 전략국이 되기 위해서는 이념과 같이 비전이 필요합니다. 직업윤리도 복원되어야 되고 직업의식도 좀 복원되어야 되고 사회가 좀 차분해져야 되고 지나치게 정치에 의해서 자구가 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요한 지식을 만들어내려면 분야 분야마다 자기 분야를 오랫동안 파고드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정치가 모든 부분에 영향력을 행사하니까 교수도 정치판에 들어가고 판사도 정치판에 들어가고 검사도 정치판에 들어가고 이렇게 뭐죠. 정치가 모든 그런 사람들을 다 그냥 먹어버리고 그냥 사장시키는 그런 사회가 된 거죠.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이근 교수는 개도국 중진국 씨에 대해 태어난 세대가 아직도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루속히 세대교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586 운동권 증신들이 지금 그렇게 은행을 보게 되면 퇴장해도 벌써 퇴장해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용도가 끝난 겁니다. 민주화와 함께. 그러니까 전 세계가 여러분들 그냥 역동적으로 변해가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건데 그 시대를 도저히 이렇게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런 지도자들이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그리고 웬 국회의원에 뭡니까 거의 한 절반 이상 정도가 적어볼 때는 판사 검사 변호사 같아요. 그러니까 기가 찬 거죠. 이제 이 세대교체가 되려면 선거가 공정해야 되는데 이제 그 문제까지 이렇게 많이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이 보시게 되면 이근 교수는 이제 경제학을 오랫동안 하신 분인데 경제적으로는 이미 선진국이 되었습니다마는 더 이상 선진국을 죽여갈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공부분이 민간 부분 발전을 잘 뒷받침해 주지 못한 것입니다. 공공부분이 무너지게 되면 한국도 선진국에서 금방 탈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의 이야기하는 거죠. 공공부분이 무너지면 사회는 급속히 추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에 선거관리를 담당하는 그런 세금으로 1년에 9천억 이상을 퍼붓는 선거관리비원회가 선거를 중립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선거를 도덕질해 가지고 4년째 국민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이렇게 여러분들 안간힘을 쓰지만 끝까지 뭡니까 국민을 돼지 개붕으로 여겨가지고 저렇게 반항을 하니까 그게 전통적인 사례인 거죠. 최진석 교수는 우리도 잘 준비하지 못하면 추락합니다. 정치가 이 기회를 잡는데 초점을 못 맞추고 해서 안타깝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은 선도국 전략 지식생산국입니다. 이념과 가치가 있어야 지식을 생산할 수 있고 판을 짜는 전략국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의 이념적 지향점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한국은 참 좋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한반도의 절반이 지금도 전체주의 체제 하에서 노외국가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개방적이고 진치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친시장적인 그리고 혁신적인 국가를 만들어서 그야말로 중국당이나 북한당에 그리고 러시아당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훌륭한 크지 않지만 대단한 국가 훌륭한 국가를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뭐죠 생각들이 그냥 빈약하니까 그냥 뜯어먹고 나눠먹고 남을 질타하고 시기하고 파괴하고 이런 부분만 골몰하는 겁니다. 이정동 교수께서는 우리가 잘했던 추격 마인드를 내려놓지 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날밤을 세우면서 실수 안 하고 성공했던 기억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운동 경기로 치면 끝나지 않는 연장전을 뛰면서 같은 플레이를 반복하고 느낍니다. 혁심은 세대교체가 맞습니다. 사람을 고쳐서기가 어려우니까요. 사람은 참 고쳐서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등용하는 것만큼 채술은 세 부대에 말만큼 적합한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참 인재를 이렇게 교체하는 부분들이 대한민국은 성각자들이 꿈과 비전을 제시하며 빠르게 추격해서 다 해냈습니다. 지금 문제는 꿈이 없다는 것입니다. 1990년대 초반에 버블이 붕괴됐을 때 시오노나나미라는 로마인 이야기의 작가가 자기가 사랑하는 이런 조국인 일본이 그냥 열심히 정상을 향해서 올라서 정상이 올라갔는데 그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지 꿈을 잃어버린 것을 한탄한 그런 인터뷰 내용이 또 그러네요. 이정동 교수는 미국을 보면 자유를 중시하는 헌법적 가치 아래 시리콘 벨리에서는 모든 걸 다 시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장기적인 연구가 없기 때문에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최진석 교수는 그래서 자유가 중요합니다. 한국은 규제가 너무 강합니다. 무엇이든지 상상하고 꿈꾸는 것 다 해볼 수 있게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노벨상을 소홀히 보는 경향인데 노벨상 수상이야말로 선진강국 선덕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여러분 한국과의 구성원들이 인류에 기여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노벨상 수상자죠. 그런 면에서 아시아에서는 당연히 뭡니까 일본이 월등하게 여러분들 우세한 겁니다. 일본은 어마어마하게 인류발전에 기여를 한 겁니다. 우리는 남이 여러분들 개발하는 지식을 가지고 열심히 카피하고 계량해서 돈을 벌었지만 자기 지식을 인류발전에 기여한 데서는 아직은 여러분들 참담한 수준인 거죠. 대한민국 앞에는 세계와 미래란 두 개의 화두가 있습니다. 세계를 개척하는 것은 강대국입니다. 미래를 개척하는 것은 선도국입니다. 지금 정치 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정치 세력뿐만 아니고 이제 선거까지 다 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죠 나라가 이제 후퇴하게 생겼으니까 우리가 산업화 민주화까지 이룬 것은 방법은 달랐지만 모종의 희미한 통합력을 발휘했기 때문입니다. 잘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강했죠. 그 중심에 정치가 있었지만 지금 한국 정치는 통합과 거리가 멉니다. 최진석 교수는 지금의 한국 정치는 해방정국과 비슷할 정도로 혼란스럽습니다. 해방정국과 비슷한 거죠. 이미 용도 폐기된 이데올로기와 이념에 여러분들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전 국민을 먼저 용도 폐기된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사회로 여러분들 몰고 가기 위해 가지고 선거를 부정을 하고 그 부정선거를 기회로 해서 권력을 잡고 일당 지배체제를 공고히 한 다음에 중국이나 북한과 비슷한 국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사회가 그리고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런 행위를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그것을 해결하려고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나서지 않으니까 실로 유감스럽고 개탄스러운 상황이 지금 벌어지는 겁니다. 이근 교수는 역사적으로 진연 경쟁은 국가 발전에 대한 비전 경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 정치는 줄서기 경쟁, 평가력의 경쟁뿐입니다. 이제 최진석 교수가 안철수 교수의 선대위원장을 맡았죠. 정치권에 처음 가서 느낀 것도 정치인들이 기본적인 염치나 부끄럼을 잘 모른다는 점입니다. 이정동 교수는 한국 정치권은 과학적인 태도가 없습니다. 진리라고 믿었던 것도 항상 틀릴 수 있고 후대에 정답이 나올 수 있다는 미래지향적인 태도가 과학적 태도입니다. 어제 이야기했던 과학적 태도. 과학적 태도의 부재가 오늘 한국 사회에 너무나 많은 문제를 가져오는 것이죠. 과학이라는 것은 인가적 사고지 않습니까? 결과가 생기되면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과학적 태도라는 것은 지금 한국의 모든 기업에 거의 여러분들 적용이 되고 있는 거죠. 한국의 여러분들 대기업이나 여러분들 중견기업에 가더라도 모든 엔지니어들은 미국 시장에 팔거나 중국 시장에 판 상품에서 크레임이 걸려가지고 문제가 발생 날 밤을 세우고 뭡니까? 역으로 뭐가 문제를 일으키는지 찾아내서 그걸 개선하지 않습니까? 가장 후진적이고 가장 낙후된 것이 바로 정치고 그 정치가 대한민국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질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쪽에 못 쏟는 겁니다. 전부가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냥 상대방을 비난하고 뜯어먹는데 그렇게 여러분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신년 가담회의 여러분들 응한 새석학의 여러분들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나라 만들기가 불가능합니다. 다시는. 대한민국 같은 그런 나라를 이제 한국이 여러분들 요즘에 여건을 가지고 세계를 여행할 수 있는 무비자가 193 세 나라를 그냥 무비자로 다닐 수 있더구먼요. 이만한 나라를 만들기가 어려운데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감사하는 마음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참 어려웠는데 주변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오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 다음 거기서 인간적인 겸손함 도 나오고 지적인 겸손함도 나오기 때문에 우쭐되지 않고 잘못된 것 효율이 떨어진 것을 개선하고 개혁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데 과거를 너무나 여러분들 본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당연하게 얘기니까 지금 한국 사회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